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미동맹 70주년에 맞춰 열려 그 자체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 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마다 평가가 다릅니다 정치권의 평가 역시 크게 엇갈리죠 고려대 남성욱 교수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빙 방문 총평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윤 대통령이 하버드대학 연설 후에 조셉 나이 교수하고의 대담에서 조셉 나이 교수가 소프트 파워를 질문했고 또 답변을 한 데 대해서 A학점을 주겠다는 표현을 썼는데 저도 교수 입장에서 총평으로 A학점을 주겠습니다 일단 가치 동맹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행동하는 동맹을 이번에 워싱턴 선언에 남았기 때문에 12년 만에 국빙 방문에서 상당한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후하시네요 네 아무래도 정상회담은 양측이 일종의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안보와 경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경제 문제는 협의를 앞으로 실무적 차원에서 계속해 나가야 되고요 안보 문제에서는 진일보한 것은 분명합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이번 박미정에 가장 주목되는 것이 워싱턴 선언 그중에서도 한국과 미국의 핵협의그룹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토의 핵기획그룹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를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영어로 N이죠 NPG 나토식입니다 1966년 나토 27개국을 대상으로 소련의 핵위협을 방어하기 위해서 미국이 5개국의 핵무기를 배치를 하고요 양측이 이제 계획하고 협력하는 체제입니다 반면에 이번에 워싱턴에서 우리는 이제 NCG죠 C가 이제 컨설테이티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핵무기는 나토에 있고 저희는 없죠 그러나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우려 핵위협이 지금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우려를 불시키는 차원에서 일단 1단계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의 확장 억제 협의체보다는 분명히 진일보한 핵 대응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핵 우산과 관련해서요 우리 대통령실은 사실상의 핵 공유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 측의 설명을 들어보면 꽤 온도차가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NPT 체제를 유지하려고 그러죠 핵 비확산 전 세계 핵이 확산되는 것을 절대적으로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 위협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우려를 불시킬 필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핵 협의체를 이번에 공식적으로 만든 겁니다 한미 간에 그러나 핵 공유까지는 다음 단계의 조치가 있겠죠 아마 북한의 핵 위협이 더 강화되고 계속된다면 우리 NCG가 나토식의 NPG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는 억제 이번 협의를 위해서 북한의 핵 도발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핵 확산을 막겠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용산 안보실과의 약간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일본 언론 보도로 나왔어요 기시다 총리가 다음 달 초에 우리나라에 방한을 할 수도 있다 조율 중이다 이런 내용인데 상당히 박미와 맞물려서 한일 관계 개선에도 속도가 붙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3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 일본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했죠 일단 미국을 다녀왔고 다시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으로 셔틀 외교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G7 히로시마 정상회담 이후에 기사 총리가 방한하는 것으로 예상되어 있지만 G7보다는 빨리 한국을 방문하는 조치는 아무래도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본의 조치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한미일과 북중로의 대립 구도가 고착이 되는 신냉전 체제가 고착된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사실인데 이렇게 되면 한반도 정세는 안정화한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박미 키워드가 자유 프리덤이었습니다 자유를 공유하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까지 협력을 강화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북중로는 자유보다는 전체주의 체제라는 단어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와 충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또 우리가 한중관계 한러관계에서 또 국익이 있을 수가 있죠 경제협력 관계에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을 5월에 한 이후에는 한중관계 또 한러관계 개선을 통해서 경제협력의 문제를 아마 풀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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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